호박 와...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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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드리기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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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드맨 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전에 맛있게 먹었던 케익을 주문해서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같이 먹을거는 티코 다르크 아이스크미랑 발라서 먹으려고 누텔라도 마실거는 초코우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잘라서 가족들한테 줄게요 차장 이렇게 잘됐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먹을게요 미쌍나라 하모나잉 와우 미쌍나라 하모나잉 와우 밀가루 고구마 고춧가루 고춧가루 맛있다.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양고추 너무 맛있다. 맛있다. 매콤한 음색 오징어 고춧가루 고구마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